개개 종목은 안 하는데 하이브는 좀 다르죠. 우리 BTS가 있는 하이브여서 엔터 산업의 쾌거? 네.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엔터주에서 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달성합니다. 하이브가요. 엔터주가 사상 최초였어요. 처음이죠. 네. 처음이에요. SM 다 합쳐서. 네. 잘 나간다는 엔터사들 많았죠. 하지만 이만큼의 숫자를 보여준 기업은 처음이었다.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60% 가까이 증액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는데요.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.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또 아이돌 그룹들의 콘서트가 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이브에 소속 가수 BTS는 콘서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LA에서 4번 공연했는데 21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. 그리고 3월에는 또 국내에서도 3번 정도에 걸쳐서 공연을 합니다. 오프라인으로요. 그러면서 정말 이제 실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. 그런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했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BTS로 1조는 어떻게 팔은 거죠? 매출이? 엄청났죠. 사실 하이브의 내부적인 사업 구조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는데요. 실제로 BTS가 실제로 사람들과 대면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 말고도 굿즈? 메타버스 시장을 통해서. 메타버스.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굿즈 상품을 통한 이런 것들을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또 실적을 견인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. 양날의 검도 있는 것 같아요. BTS를 또 찾아야 되는데 하이브는. 제2의 BTS를 찾아야지 될 텐데. 맞아요. 그걸 보여줄 때 아마 주가도 반응하지 않을까요? 최근 며칠은 올라왔는데 고점 대비는 아직도 낙폭이 상당하죠? 그렇습니다. 그런 것도 또 하이브의 숙제로 남아 있고요. 업종 중에서 하나 보면 우크라이나 연관대에서 하나 더 보죠. 이걸 먼저...